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검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오늘도 몇 가지 보석감별을 또 확인차 또 몇 개 또 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요새 보니까 상당히 좀 질이 좋은 다이아를 가지고 오셨네요.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거의 한 8-90%가 다이안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질이 좋아요. 이건 뭐 그냥 손에서 소름 끼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손에서 다이아다 딱 느낌이 와요. 이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믿기 힘듭니다. 오늘 여름이 와가지고 차가가가지고 맞는데 한 수십 개를 갖고 왔는데도 하나도 없는 분도 계시는데 반면에 이렇게 한 개나 제대로 찾는 뭔가가 다른 뭔가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자 요거시면 각도가 이렇게 딱 되어있는데 다이아가 맞아요. 자 보시면서 자 보시면 아 네 맞긴 맞는데 여기가 약간 이제 콘이 조금 아 이제 얘도 고장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네요. 다른 분한테 좀 맡겼더니 그렇게 아 네 맞긴 맞는데 다이아는 확실히 맞습니다. 아 이게 이제 지금 또 이제 약간은 이렇게 돼야 돼 약간 텀이 이렇게 낀 다발이 또 이렇게 조금 삐뚤어 마니까 조금씩 조정값이 좀 필요하네 자 이게 밧데리가 다 된 것 같은데 지금 또 보니 밧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밧데리 교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한번 이게 잘못됐다는 게 넘이 였거든요. 사실이 맞는지 이런 것도 현장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밧데리가 다 된 것은 만듦상 싶으니까 제가 한번 빠르게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밧데리가 고장 나면 제대로 안올라요. 밧데리가 워낙 빨리 워낙 많이 있으니까 빨리 다른 다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색감에서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됐고 올라오는 게 확실히 좀 다르네요. 자 이제부터는 이건 다이아몬도 맞아요. 100% 다이아몬도 맞고 확실히 다르네요. 역시 밧데리 문제 맞네. 이렇게 일인 민감합니다. 이렇게 두 단까지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희한하다. 통과 다이아몬도 맞고요. 한 번 더 확인하면 핑크 다이아몬도고 이거는 상당히 질이 좋아 보입니다. 아주 등급으로 따지면 핑크게 와 이게 보통 야 이건 진짜 와 이거는 이 부분 하나 아이고 크레이 가도 크레이 가도 여기는 한 40캐럿짜리 하나 나올 것 같고 여기 20 여기도 40 하나 나올 것 같네. 와 40이 두 개 나올 것 같아요. 이건 거의 뭐 100캐럿 이 캐럿은 한 400정도 될 것 같아요. 400캐럿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요. 한 번 볼게요. 그렇죠. 521캐럿 521캐럿이고요. 521캐럿이고 그다음에 약 한 150캐럿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40캐럿짜리가 3개는 나올 거예요. 이거는 커팅하고 나면 질이 좋은 거예요. 질이 좋은 40캐럿짜리 3개 나옵니다. 이거는 등급을 따지면 빗기 확대입니다. 이거 94점 94점 평균 등급 94점을 드릴게요. 이거는 거의 이 정도 지금 현재 이 정도 가격이면 최하 현재 가격 현재 이거는 제가 이제 빡으로 딱 느낌에 왔을 때 10억 현재 가격이 10억이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 100억이 넘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는 실제는 10배 이상짜리의 100억이 넘는 다이아몬드예요. 이런 거는 이제 커팅만 잘 하시도록 그러면 96점짜리 그레이드가 나올 거예요. 커팅 등급에서 1점도 하고 안에 이제 내 포물에서 등급을 매겼을 때 평균 점수는 96점짜리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질이 좋은 수준 높은 다이아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좀 아쉬운 거는 조금 더 쨍했으면 좋은데 그건 너무 욕심이고 야 이 공룡 핑크 퍼플 핑크예요. 또 보라색 약간 들어가 있는 핑크예요. 이런 걸 퍼플 핑크인데 연한 퍼플 핑크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아주 공룡이에요. 눈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뭘까 궁금하네. 하여튼 너무 질이 좋은 게 나왔어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입인 것 같고 약간 상어 같은 느낌이면서 이런 것 같아요. 여기가 눈이고 여기 입이고 이렇게 되기 이쪽이 눈 쪽이고 잘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500개짜리 자 이거는 그거는 조금 놔두십시오. 이제 당분간 잠숫 하셔야 되겠는데 살짝 이거는 좀 투명도는 약간 떨어지 이것도 다이아네요. 축하드립니다. 이거 소름 끼치는데 다이아는 다이아인데 이거 찐게 조금 뭐라고 할까 다이아는 확실하고요. 와 야무집니다. 100% 다이아고 안 봐도 밀리지도 않고 당연히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죠. 당연히 올라갈 거고 100% 다이아 앞뒤로 다 올라갈 겁니다. 통과하고 이제 그건데 이게 이제 이거 저거 저절로 해야 될 텐데 분명히 이거 에러 뜰 거예요. 에러 떴어요. 1300캐로 넘어요. 거기다가 한번 여기다가 자 네. 잠깐만요. 그대로 그대로 됐죠? 얼마지? 293g인데요. 아닌데 293g이에요. 맞아 맞아. 293g 곱하기 5 하면 293g 곱하기 5 293 곱하기 5 1465 1465캐로 1400캐로시 높네요. 이거는 이거는 그대로 커팅하셔야 돼요. 그냥 조각 내지 말고 이런 거는 긁어내고 하면 한 한 10g 그러니까 한 20캐로 날아가고 4g 날아갈 거고 이거 한번 남으니까 그럼 지금 1465죠? 그럼 60캐로스는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커팅하니까 약 한 1300 능력 잡고 1200캐로스 하면 진짜 제일 좋은 1200캐로스 1000캐로스 짜리 다이아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한 개로 그냥 자르지 말고 하나로 쳐서 아주 예쁜 모양으로 나오게 그러면 완전 독자적인 안에 이런 게 금이 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질이 좋고 와쿠가 1000캐로스 넘는 다이아니까 왕족들 또 그런 분들 외국의 이거는 한국 사람한테는 파는 게 외국용으로 그렇게 하면 호텔 하나값 정도 이런 거는 완전 대박 아이템이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미팅 가격 측정 미 미 측정 안 돼요. 가격이 없어요. 그거는 한 천억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는 기본 기본은 회장님들이 이상 분들이 사요. 이거는 조금 질이 떨어져요. 이거는 약간 우유빛까지만 약간 청색이 들어오는 건데요.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러퍼 다이아 뭔데요. 이것도 다이아는 맞아요. 딱 보니까 다이아가 맞는데 러퍼예요. 완전 진짜 이게 보면 왕는 이게 러퍼고요. 일반 석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일반 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오산이에요. 이건 러퍼고요. 보세요. 연갈치 색깔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일반 이게 SIC하고 C가 거의 들어간 건데 그런 거는 그냥 엄청 야무지입니다. 지금 투명도도 투명도 오 이거 투명도 들어오네요. 오 오 이거 뭐 괜찮은데 이거 색깔이 이제 조금 사람들한테 좀 그래서 그렇지 이거 커팅만 잘하면 얘도 진짜 이쁘겠네요. 오 이거 의외입니다. 이쪽이 좀 실패출이 있지만 의외인데 러프 다이아몬드 이런 걸 러프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이거는 뭐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하겠죠. 잠깐만요. 74 캐럿 같은 아니 742 캐럿 이거 한 700 캐럿 되겠네 그래요. 러프지만 741 캐럿 맞네 741 캐럿 러프지만 이제 이런 것도 한 1억 정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러프지만 왜냐하면 이제 커팅이 이쁘니까 그래도 이런 거는 조금 조금 내가 봐도 1억 받기도 힘들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상품성 가치 없다. 그냥 1억 원치를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고 1억에 팔리기는 그런 좋은 사람 만났을 때 뭔가 아는 똑똑한 사람이 있을 때 예술적 가치는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정 가격 없음 가격을 청하지 그냥 돈 100만 원 아니 저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1000만 원 누가 사준다면 그냥 팔아시죠. 사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질이 좋은 거예요. 어이구 이거 봐. 네. 이거는 좀 또 앞에 가고 완전 레벨이 다르 이야 이거는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와 그레이가 합쳐진 건데요. 블루 그레이인데 블루 그레이 불그레이가 나왔네요. 불그레이 이거 조금 새로운 맛이 있는 다이아몬드 이거 이쪽 나르고 이쪽 나르는데 이거 굉장한 또 좋은 게 나왔어요. 이거 상품성 가치 있습니다. 565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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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까 이건 한 기본은 100캐 넘는 게 하나 나올 거예요. 다이아몬드 이것도 그냥 그냥 한 1억 정도 이거는 한 1억 정도를 생각하셔서 이거는 1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분 중에 누가 발견하셨어요? 아 이거 다 아 그게 그러세요? 사모님이 다 하신 거예요? 와 오늘 대박 나셨네 오늘 아이고 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설설 이렇게 설설 마음이 착한 이리 설설 찾는 거예요. 지나가서 그냥 빡 찾지 않아도 하늘에서 다 알아서 준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야 이거 또 이제 질이 좋은 게 엄청나요. 야 이거 뭐 여러분 이게 석영이라고 생각하시면 5산입니다. 이틀 동안 한 석영 몇백 개를 가져와서 제가 확인했는데 완전 레벨이 다르죠. 그분들도 이제 알아요. 다이아몬드하고 차돌하고 석영 같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같은 석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는 100% 다이아예요. 다이아인데 하품이 아니고요. 어 잠깐만 어 어 이것도 조금 부드럽다. 약간 잠깐 있어. 내가 또 실수하면 약간 부드럽네. 이거 조금 뚜껑 열어봐야겠네. 어 이거 조금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야 이렇게 이건 또 평소하고 또 다른 느낌이네요. 부드러우면서도 어 이건 새로운 느낌인데 이틀까지 못 봤던 느낌이에요. 부드러운 단단한데 약간 부드럽단 말이에요. 다이아는 맞는데 다이아는 맞는데 이건 좀 특득하다. 다이아는 확실히 맞아요. 야 이게 부드럽다. 얘는 오 두단까지 올라가는데 이거는 조금 야 이거 신기한데 얘가 갈리는 확실하네. 갈리는 건 맞는데 약간 바깥 아 이게 왜 이유를 알겠네. 안에 이제 바깥에 약간 그게 묻어있네요. 묻던 어떤 내포물들이 묻어있어요. 내포물이 아니고 바깥에 이제 야 우와 이거 오 옥처럼 야 이런 또 다이아몬드는 또 처음 보네요. 와 이야 다 들어가네. 안 들어올 것처럼 보이는데 이야 다 들어가는구나. 오 이런 게 진짜 다이아몬드 맛이에요. 이야 뼈같은 느낌의 다이아몬드 완전 이야 이거는 내가 처음 봐요. 요런 느낌의 다이아몬드는 처음 보네. 이야 다이아몬드는 확실히 다이아몬드 부드러우면서 옥같은 다이아몬드 옥도 아니면서 이야 이건 뭐지 이런 느낌 내 손에서 이렇게 지금 이런 느낌은 또 처음 봐요. 오 다이아몬드 이야 일단은 요거는 제가 점수를 둬주면 상당한 고평가를 줄 수 있겠습니다. 투명도가 거의 다 뚫고 가요. 자 1139캐럿 야 1139캐럿 오 이거 너무 좋네요. 얘는 지금 부가가치가 그냥 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요건 제가 볼 때 기본은 10억 넘어가고요. 1100 거기서 먼저 1100캐럿이 넘어갔잖아요. 기본은 10억이 넘어가고 요거는 거의 천억대 이상의 다이아예요. 요런거는 고부가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핑크하고 퍼플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서 복숭아처럼 색깔이 있는 이런 이쁜 색깔이 얘는 커팅 딱 해놓은 거 나면 지금도 번쩍번쩍 이렇게 번쩍번쩍 이 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번쩍번쩍하는데 외관에서 외관에서 이거 뭐 석영처럼 반쩍번쩍하는데 강을 내면 이건 보통 강이 안 나오겠죠? 이건 장난이 아닌 강이 나와요. 이거는 뭐 이런 다이아는 제가 또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못 봤다면 여러분은 본 적은 더더욱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 또 차돌이니 또 돌멩이니 이런 말 좀 상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의 물건이라고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겠죠? 그러다가 혼나요. 이건 다이아는 1100캐럿 맞습니다. 한국광역보석감정에서 제 손은 속일 수가 없어요. 눈은 속여도 손은 어쩌면 이거 진짜 그렇잖아. 이런 다이아는 너 처음 보아요. 이런 느낌의 다이아 와 땡글 사악 누르는 순간 부드러운데 생글 팍 당기며 땡글땡글 하거든요. 이야 요맛이 요거는 또 처음 봐요. 요런 다이아는 이야 이걸 만져본 사람 알아요. 이거는 이건 족보에 없는 기록 다이아인데 처음엔 하품 같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게 다 뚫고 들어갔어요. 이거 보세요. 색깔이 이렇게 이뻐요. 완전 이런 이쁜 색깔 본 적 없어요. 지금 원석이 원석이 이렇게 이뻐요. 여기 와서 보시겠어요. 이렇게 와 이거 보세요. 이쪽에 한번 보시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 보시죠. 이런 진짜 살구 핑크 완벽한 이쁜 핑크예요. 와 이거를 투명도를 높여서 작게를 만들면 투명도가 높아져요. 근데 우리는 구태 작게 할 필요 없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는 와 밖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냥 100캐럿 이상짜리를 만들어가 완전 이거를 아까 1100캐럿 이죠. 핑크 다이아몬드 1000캐럿 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한 커팅비 한 천만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투자하고 싶네요. 제가 이거는 갖고 싶을 정도로 이거 나중에 제가 여유 있으면 제가 사겠습니다. 이거 너무 예쁜 다이아 원석이라 이거 짜고 치는 고수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하는 거 소름 끼칠 거예요. 한 번 더 이 공룡 이것도 공룡 같아 보이는데 뼈 같기도 하고 공룡 얼굴을 하긴 해요. 여기가 귀가 이렇게 콧구멍이고 입이고 이렇게 하면 공룡의 옆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맞는데 이렇게는 되는데 다 들어가면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 이 이쁜 색깔 눈으로 봐도 이리 이쁜데 커팅하면 얼마나 이쁘겠냐고 이거 보세요. 관통한다니까요. 관통해요. 관통하는 이런 색깔인데 처음에 내가 오긴 줄 알았다니까요. 너무 부드러워가 한 번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딱 생겨서 오긴 이게 완전히 갈리고 확실히 이게 묻은 거예요. 묻은 거 보시면 묻은 거예요. 묻은 거 이곳에 한 번도 없죠. 진짜 계속 이걸 보면서 제가 감탄해 넘어가지 않네요. 이 이빨 맞네요. 여기 이빨 이 입이고 이 공룡 이 코쿠멍 이거 눈이고 이쪽이 눈이고 얘가 눈이고 얘 눈이네요. 맞네 맞네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이렇게 공룡인데 이쁜 공룡이네 야 확실하게 이쁜 공룡이네요. 1100 캐럿 1130 캐럿 다시 한 번 1130 한 번 해볼게요. 야 이거 어디서 찾았을까 한 번도 다 저하고 같이 가실래요? 내가 한번 따라가야 되겠지 이거 분명히 여기 옆에 옆에 뭐가 있을 텐데 1138 29 39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끌게요. 2표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상광역포스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포스 감정 냉두금 승문부숙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1 cl 1 cl 2 cl 2 cl 1 cl 2 cl 4 1 cl 3 cl